여러분 이거 팔라딘 2,3만원짜리 쿨러 있잖아요 거기에 시네베치 돌고 있는데 53도밖에 안나오 놀랍게도 cpu는 7900입니다 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라파엘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라파엘 cpu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제품은 그냥 쓸만한 것 같은데 인텔 대비 가성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텔 제품 씁니다 라고 보통 생각할 겁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라파엘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꽤나 높았습니다 5000 시리즈 때는 압도적으로 10세대보다 좋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도 잘 팔 수 있었지만 이 7000 시리즈는 솔직히 13세대랑 싸움을 붙었을 때 대체적으로 13세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안 팔렸던 거예요 어? 성장님 그럼 그냥 가격 내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은 함부로 팍팍 내리면 안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쭉쭉 내려서 가격을 낮추면 다음 세대 내놓을 때 이 다음 세대도 비싸게 내놓기 좀 난감해집니다 유저들은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번째 기존 유저 중에 AMD 팬분들은 이미 조금 비싼 가격으로 라파엘을 샀을 겁니다 근데 내가 사고 며칠 만에 하루아침에 가격이 10몇만원 20몇만원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 명분은 자! 논 엑스 프로세서 약간의 성능을 낮춘 프로세서를 확실하게 쌍각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는 이 제품의 가성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AMD의 새 CPU 논 엑스 프로세서 라파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게이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밍 볼 때 인텔 빼놓고 하면 말이 안되겠죠 그래서 기존 라파엘 엑스 제품군과 인텔 제품군을 같이 테스트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팅은 똑같아요 그래픽 드라이버 527 버전이고 4080SG 똑같이 썼고 보드는 둘 다 어로스 엘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등급을 했습니다 해상도 동일하고 메모리 클럭이 다른데요 이 메모리 클럭이 왜 다르냐면 여러분 지금 5600 제덱 표준 메모리가 나온 거 알죠 이거 꽂았을 때 인텔은 13세대 기준으로는 5600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AMD는 제덱 표준 최대치 지원이 5200이기 때문에 이 400 낮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메모리 오버클럭하지 않고 그냥 꽂았을 때 클럭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찌 보면 AMD한테는 살짝 페널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400 수치가 게이밍 프레임으로는 한 1%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유저는 오버클럭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테스트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세팅을 이렇게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7900X와 7900을 같이 보자면 게이밍 프레임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2, 3 프레임 차이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프레임 차이 날 때도 있고 롤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가 클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게임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은 얼마나 차이가 안 나요 최종 프레임 봤을 때 155 대 154 156 대 154 뭐 이 정도겠죠 프레임은 2 프레임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오차범주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10종 게임 평균을 봐도 그러니까 이 저사양 게임까지 다 포함시켜 봐도 3 프레임밖에 차이 안 납니다 3 프레임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앞에 뒤에 평균 잡아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7900X나 7900은 그냥 동일한 게임 프레임 보이는 제품이나 보셔도 될 것 같네요 7700X와 7700X는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얘들도 똑같아요 얘들도 딱 보시면은 최종 프레임이 얘는 뭐 1 프레임 차이 안 나죠 그냥 완전 동일한 제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같은 코어 개수 같은 캐시 용량 같은 구조 다 가지고 있고 클럭만 살짝 낮춘 제품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같다면 뒤에 X가 붙든 안 붙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7600도 마찬가지니 뭐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죠 자 그렇다면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데요 인텔 i7은 압도적인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시기에는 앞 단위가 달라요 10 단위가 160이죠 뒤에 보면 200 되고요 7900 보다는 확연하게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뭐 같은 인텔에 i5랑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요 얘가 i9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1.5%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i7은 최고급 게이밍 CPU 중에서는 당연히 비해할 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i9 빼고는 여기 비해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독보적인 1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900X는 누구하고 비슷한데요 13600K하고 비슷해요 13600K랑 같이 찍어서 보시면 사팡에서 유독 최소 프레임 이런게 많이 차이나서 그렇지 나머지는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프레임 보면 그냥 대동소위하고 평균 프레임은 뭐다? 얼마 차이 안나요 뭐 한 1, 2, 많이 나면 3 정도 차이라서 10전 게임 평균 보면 그냥 똑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계는 사실 돈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격이 70만원 정도 하는 7900X와 40만원 밖에 안하는 13700K가 게임 프레임과 동등하면 게이밍용 7900X는 가성비가 없겠죠 동감합니다 가성비가 없어요 물론 7900X를 게임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돈 낭비입니다 게임만 한다면 다른 CPU를 보는게 좋겠죠 뭐 13700K 같은 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7700X는 누구랑 경쟁상대인데요 원래 경쟁상대는 이 i5급이 돼야 되는데 k 버전, 14600K 버전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쳐져요 10전 게임 평균이 뭐 많이 차이 났는데 3프레임 정도 쳐지고요 최소 프레임도 조금 쳐지죠 17프레임 정도 쳐집니다 그래서 가격 조합을 때는 서로 포지셔닝이 비슷한데 게이밍 성능만 봤을 때는 13600K가 좋습니다 물론 그 13600K 말고 40만원대 제품이 아닌 30만원 정도 하는 13500이나 13400 보다는 뭐 7700이 좋긴 합니다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뭐 엄청 차이는 안 나는데 얘네들은 특히 있잖아요 이 저사양 게임에서 클럭이 안 나와가지고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안 나오거든요 요 두 놈 다 그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연하게 7700이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아이고 일단 가격이 10만원 차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죠 그래서 7700도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그 다음은 7600을 보겠습니다 7600X 7600 우리가 5600이 정말 가성비 있게 많이 쓰이고 있죠 요게 그 포지셔닝을 대체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꽤 괜찮아요 아니 성주님 별로 안 괜찮아 보는데요 지금 7700보다도 못한대요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7700으로 비술때 얼마 차이 났대요 프레임 뭐 1프레임? 밑에 거 가봐요 뭐 한 6프레임? 7프레임? 이 정도밖에 차이 안나죠 사실 AMD는 있잖아요 최상위 제품하고 최하위 제품하고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나요 별로 안납니다 그래서 쭉 긁어서 보시면은 얘들이 이제 가격이 비슷한 애들이겠죠 13500, 13400, 13600은 아니고 얘는 조금 더 비싸니까 12600K 이렇게 까지 가격이 비슷한 애들인데 게임 성능도 비슷합니다 고사인 게임으로 갔을 때는 진짜 흡사하고 저사인 게임이 포함이 된다면 이거 7600 시리즈가 프레임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전세대 12세대 12세대에 비했을 때는 7600이 좀 잘 나오고요 그리고 13세대랑 비교하더라도 13600K 진짜 레터레이크 기반의 L2 캐시가 많은 이 제품 이 제품쯤 돼야 7600을 제낀다고 얘기할 수 있고 13400, 13500 그리고 K가 안 붙으면 13600 이런 애들은 7600하고 뭐 또이 또이 독인 개긴 하거나 아니면 살짝 처집니다 특히 13400은 좀 처지는게 커요 여기 189, 183인데 얘는 167이죠 좀 많이 처집니다 최소 프레임도 좀 처지고요 그래서 어 게이밍 성능을 딱 봤을 때 13세대 NONK 프로세서랑 비슷한 수준이다 혹은 조금 더 나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13400은 지금 현금가로 29만원 정도 하고요 F버전 내장그래픽이 없는게 26만원 정도 합니다 참고로 7600이든 7600X 내장그래픽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 버전이랑 비교하면 가격이 7600X는 35만원으로 다소 좀 비싸고요 그리고 7600X 노멀은 28만원 정도 나올거기 때문에 13400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가성비를 보여줄겁니다 13500X400 뭐 이런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게이밍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저렴하게 내장그래픽도 있고 게이밍 성능도 좀 더 잘 나오고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태클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드가게 안 그런거 아니에요 하실텐데 여러분 13400X 13500으로 쓸 DDR5 B760이나 아니면 B660 제일 싼거 얼만데요 지금 뭐 걔들도 20만원 초반에요 22만원 23만원 정도 하죠 맞잖아요 박교파 B660이나 아니면은 뭐 B760 M460나 M460나 대충 그정도 합니다 쿨러도 어차피 2만 3만원 짜리 동등한거 들어가야되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보드랑 보드랑 쿨러 똑같은거 쓴다 메모에도 같은거 써야된다 DDR5니까 그러면은 가성비는 7600쪽이 게이밍 가성비만 더 좋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태클 가면 안되요 D4 보드 쓰면 되죠 13세대는 D4 쓸 수 있잖아요 이거 D4 쓰는 순간 평균 프레임 5% 6% 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7600하고 비교했을 때 확 차이 나요 여러분 407공태화 쓰든 4080 쓰든 뭐 5% 6% 이상 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걔네 극화 전부다 100만원 넘는 극화죠 10만원 12만원씩 가격이 떨어지는건 똑같아요 그래서 D4 가서 돈 아꼈다 몇만원 아꼈다 그 아낀게 그냥 고스란히 그래픽카드에서 상쇄됩니다 심지어 307공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4 가지고 와서 뭐 가성비 있다 없다 얘기 꺼내는건 이미 이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지금 D5가 기본 메모리가 5600이 됨으로써 D4 3200하고는 좀 많이 벌어져요 D4 램오버하면 되잖아요 그럴지 모르는데 Non-K 프로세서는 램오버 잘 안됩니다 아시죠? DDR5는 램오버 안됩니까? 걔는 Non-K에서도 램오버 잘 되는데요 일단 D5하고 D4는 이제는 비교할 영역이 안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램 가격도 얼마 차이 안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D5로 비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 경우로 봤을때는 7600이 다른 i5제품보다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나마 내장골핑 없는 13400F에 좀 저렴한 보드 D5 쓰고 그리고 이제 어 뭐 2만원짜리 쿨러다고 그러면 이제 서로 비슷한 수준이 될거에요 아니 근데 손님들 뭘 믿고 니가 지금 28만원이라고 우기는거에요 아 제가 소스 들은게 있는데 저 가격쯤에 나올거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젤산 그 B650 보드 이 7600용 그게 MSI B650 M-A인데 이게 225,000원 23만원 사이거든요 그거 딱 쓰면은 보드값은 딱 봐도 똑같고 쿨러값도 똑같고 결국은 CPU 가격만 계산하면 되는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했을때는 7600이 확실하게 게이밍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이밍 성능은 i7이 돋보죠 그 밑에 13,600K와 7900 7900X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 7700X나 7700은 논K i5보다 높은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 7600X 7600이 뭐 13500 아니면 12600K랑 비슷한 게임 프레임을 보여준다 네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그래서 딱 봤을때 지금 나왔는 것 중에서 뭐 7900이나 7700은 아직까지 가성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예상가격을 적어서 넣어봐도 7600만큼은 새로운 가성비 게이밍 cpu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4070ti 이제 많이 사잖아요 고고등급 혹은 아직까지 뭐 시중에 남아있는 그 4070이나 4060ti 있을때 저 7600은 괜찮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님 지금 게이밍 프레임만 자꾸 얘기하는데 멀티 성능은 어떤데요 멀티 성능 가성비도 좋아야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멀티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네벤치 싱글 성능은 대부분 그 뭐 코어를 많이 안 쓰는 작업도 있죠 어떤게 있을까요 한글 아니면 코어 뭐 기글자 6개 쓰는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포토샵 이런거 그런거 쓸 때는 요거 점수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멀티 성능은 렌더링 인코딩 그니까 영상 편집하거나 음악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원컴 방송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그런거 봤을때 이 멀티 성능이 좋은게 좋겠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이 요거를 어느정도 작업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를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좀 특이한게 있어요 일단 7900x하고 7900이 점수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얼마 안나요 10%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7700x하고 7700도 10% 차이가 안나고 7600x랑 7600 10% 차이가 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그대로 가격을 내릴 명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인업입니다 기존 제품 x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까 게이밍에서 차이가 없었는데 작업에서도 싱글성능이든 멀티성능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더 멋진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AMD가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PU 전력 소비량인데요 일단 뭐 인텔 i7 많은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7900x가 그 패키지 점수로 위에꺼랑 밑에꺼랑 동일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얘네는 하드웨어 인포로 테스트한거구요 밑에꺼는 뭘로 봤다 라이즈 마스터로 봤기 때문에 동의시하지 말고 일단 요거 패키지 전력은 같은 회사끼리만 묶어봅시다 7900x가 141W 썼는데 7900은 66W 씁니다 절반밖에 안써요 그러니까 전력소비라는게 절반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다 점수는 10%도 안까진거에요 성능은 자 밑에꺼도 한번 보겠습니다 7700x가 104W 썼는데 7700은 70W 씁니다 30% 정도 내렸는데 근데도 성능차이는 5% 정도 밖에 안까졌습니다 자 7600x는 7600x는 뭐 10W니까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성능 한 6% 까졌네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해봐야되겠다 전력소비라는 확인하기 뭐 주로드는 그런 의미는 없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선비교차를 계산해봤는데 좀 많이 나요 7900x와 7900이 전선비교차는 1W당 얘는 200점밖에 힘을 못낸다면 얘는 거의 400점 냅니다 7700x와 7700은 190점 대 270점으로 이것도 꽤나 차이가 크죠 뭐 7600x하고 7600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노멀 제품이 조금 더 전선비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테스트를 5만짜리 뭐 H620 요제품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트윈타워형 공랭 3급이죠 요걸로 테스트했는데 근데 하다보니까 전력소비가 너무 낮고 온도도 착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팔라딘 팔라딘 2만짜리도 있고 3만짜리도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교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영상은 일일이 다 찍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안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팔라딘이거든요 그리고 7900을 쓰고 있어요 7900을 쓰고 있는데 온도가 어때요 52도 밖에 안나옵니다 시네매치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제가 30분 내내 돌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간구간 높게 올라가면 60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56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57도는 6도 정도 클럭을 꾸준히 4.7 가까이 유지하면서요 보시면 CPU 전력소비량은 65W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전력소비량 깎아 놨는데 성능이 저렇게 빵빵하게 잘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요런 2,3만짜리 쿨러로도 R라인급이 커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하면서 좀 웃겼어요 그래서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7900인데 56도 57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애들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성능이 왜 그런대요 얘가 전력소비는 작기 때문에 그런거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텐데 일단 근거는 보여줄게요 제가 7600에 이 팔라딘 꼬꼬 돌렸을때는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아요 얘는 거의 뭐 80도 가까이 나옵니다 30분 내내 돌리면 전력소비량 70이고 전력소비량 4등으로는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요? 할까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구조 때문에 그런데 일단 7900은요 중앙에 아이오다이가 있고 그 위에 작은 코어 두개가 붙어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코어 하나당 CCD라고 부르거든요 구조 이 CCD 구조 하나당 6에서 8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7900은 12코어 CPU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6 6이 들어가 있어요 6 6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8개의 자리가 있는데 6개의 코어만 활성화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아이오다이니까 전력소비량이 있긴 있는데 7W, 8W 밖에 안 써요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7900이 아니라 여러분이 7700이나 7600을 샀다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CPU는 똑같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안에 아이오다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는 비어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여기만 딱 CCD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코어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7600이 될 거고 8코어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7700이 됩니다 그게 뭔 얘긴데요 이거 왜 설명 안 돼요 잘 들어봐요 얘가 66W 썼죠 66 얘들이 뭐 여기 적혀있는 값바스는 70입니다 똑같이 70에 70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두개나 나눠져 있으면 66일 때 어떻게 쓸 거 같아요 여기 33 여기 33 쓰겠죠 맞죠 맞죠 얘는요 여기 하나에 70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얘네 둘이 온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중에 6코어 쓰는 애가 더 높게 나와요 이 7700보다 왜 그러냐면 코어별로 다르잖아요 코어별로 만약에 얘가 8코어라 그러면 880 숫자 어 뭐 8.몇W 쓰겠죠 8.xW 쓸 거야 8.864니까 6W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뭐 12W 가까이 쓰겠죠 그러면 코어 하나당 쓰는게 3,4W가 증가가 되죠 그러다보니 똑같은 그 사이즈에 좀 더 높은 발열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RCAP 발열 해설을 빠르게 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면적이 넓어지고 전력소별이 낮아졌을 때 오히려 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력소별이라면 보이더라도 이런 코어 디자인 때문에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900을 66까지 낮췄을 때 이게 왜 66 나오냐면 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PT 전력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제한은 88까지 잡아 나왔어요 88로 잡았을 때 SOC에 뭐 8, 9 정도 와트 쓰고 나머지는 이 CPU 코어 부분 파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온코어 이게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67, 66을 쓰게 되겠죠 합쳐서 대충 80조는 쓰게 됐는데 어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반반 나누면은 아까 CCD 하나당 33밖에 안 돼서 확실하게 낮은 온도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PPT가 88인가 기억하고 계세요 88이잖아요 7900에 88이었어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7900 12코어의 88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PBO를 켜지 않는다면 이 7600에서도 똑같이 88입니다 그리고 이걸 풀로 땡겼어요 그럼 얘는 6코어 CCD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68에서 70정도 왓트를 그대로 고스란히 소비하게 되는 거죠 얘는 SOC에서는 좀 작게 쓰네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7600의 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참고로 PPT, TDC, EDC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 예전에 만들어놓겠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저게 무슨 용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덕분에 전성비가 정말 좋아졌고 쿨러 싼 거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5만원짜리 쿨러 썼을 때도 문제가 없는데 이내도 3만원짜리 쿨러 쓴다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온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결국 i7은 일단 수냉쿨러 써야되거든요 여러분 진력제한 해제 안해도 13700K나 13700은 수냉을 써야되요 7900X도 여러분 진력제한 해제 안해도 슬로틀링 권리기 때문에 수냉을 써야되거든요 4만원짜리 공략은 택도 없습니다 13700K도 수냉 쓰면 좋고 공략 대장급 써야됩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보다 싼 쿨러 받고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그 그 KX 이렇게 붙은 애들보다 쌍쿨러 바꿔 쓸 수 있다는거죠 물론 얘네들도 PBO를 켤 수 있어요 PBO 키면 아까 그 부분이 그 전력치가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봐봐요 어 7600은 뭐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변경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7900을 쓴다 쳤을 때 PBO를 안키면 PBO 안키면 똑같이 88에 150이에요 88, 75, 150입니다 그중에 PPT가 먼저 제약에 걸려요 이거 셋 다 전력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먼저 걸립니다 먼저 걸렸기 때문에 전력소변은 66이에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7900인데 여러분 PBO를 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됐나요 PPT가 480까지 풀렸죠 이게 아까는 88이었잖아요 480까지 풀리면서 겨우 60W, 70W 내외를 쓰던게 135W까지 두 배 가까이 전력소변에 증가했습니다 EDC나 TDC도 다 증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Precision Boost Overclocking은 전력제한 수치를 더 폭넓게 풀어주면서 온도가 허락하는 한 이 CPU의 수율이 여유되는걸 땡겨 쓰는 거예요 뭐 자동차 맵핑하는 것처럼 좀 더 오버클럭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력소변도 증가하고 온도도 꽤나 증가합니다 뭐 성능이 이 전력소변은 증가한 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에서는 여러분 7900을 샀다면 PBO를 켜지 않고 쓰시는게 전성비 좋게 그리고 쿨러랑 메인보드를 싸게 넣고 쓸 수 있는 지름길이 될겁니다 자 여튼 쭉쭉쭉 다 알아봤어 그래 결론은 7900이나 7700, 7600이 싼 보드 그리고 싸구려 쿨러에서도 잘 들어간다는 얘기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가성비가 좋아야 쓸만하잖아 가성비는 어떻던데 계산해봤어? 네 계산해봤어요 일단 CPU 순수 가격으로 봤을 때는 7900이 여전히 비쌉니다 59만원 정도에요 얘가 멀티 성능이 좋긴 한데 여전히 비싸요 누구한테 비교했을 때 인텔 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인텔 애들이 많이 차이는 아니고 7만원 8만원 싸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쿨러하고 보드를 비싼거 써야돼요 30만원짜리 보드 정도 써야된다고요 거기에 쿨러 순행 써야지 제 성능이 나와요 아니면 얘들도 점수가 까져요 그 점수가 까진다고 쓰면 안되냐 그런데 그거 수명도 같이 까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얘네들 적정수준 넘나 치면 비용 차이가 좀 납니다 이 59만원짜리 CPU에 단돈 22만 5천원짜리 보드 받고 그리고 2만원 혹은 3만원짜리 쿨러 박아도 7900은 성능자가 없습니다 근데 13700K나 13700은 30만원 정도 되는 보드에 20만원짜리 수명쿨러 박아야 성능자가 거의 없게 나오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봤을 때는 최종 가격이 차이가 좀 나요 쿨러보드 포함해서 가성비를 매기자면 7900이 i7 보다 오히려 작업시에 가성비가 더 좋다는 얘기에요 결국 작업용 게임은 적당히 돌리고 나는 3960T나 3970같은 거여서 게임은 적당히 돌릴거야 그럼 i7하고 R라인하고 별 차이가 안날거에요 극하 등급이 낮으니까요 나는 작업이 중요해 작업 가성비가 CPU 살려면 뭐 사야되겠어 7900 가셔도 됩니다 이제는 7900X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고려하기 힘든데 얘는 쿨러하고 보드도 위에 i7급만큼 써야되니까 이거는 값어치가 없는데 7900 노멀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만큼의 포지션링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그 다음으로 써야되는 제품은 103600K나 13500입니다 얘네 머티 성능 사실 7900하고 별 차이 안나고 뭐 보드하고 뭐다 CPU 생각했을 때 나름 가성비 있게 짤 수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음 뭐 이 점수를 보면은 그냥 i5 쓰지 왜 i7 쓰겠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7900은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보지앱이 전력소비량이 일단 i5급들보다 낮을 정도로 전성비가 엄청 좋고요 그리고 온도 신경쓰시는 분 많은데 전기를 적게 쓴다는 것은 방안이 덜 뜨거워진다는 얘기에다가 이 7900은 윈도우 11 안 써도 버티 성능이 최대한 나와요 근데 이 13세대는 다 윈도우 11을 써야지 제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에요 윈도우 뭐 라이센스 가격도 있을 거고 윈도우 호환성 10, 11 아무 문제 없다 요런 것도 있을 거고 하루종일 컴퓨터 켜서 뭐 모바일 게임 돌린다 뭐 가상한 머신으로 쓴다 혹은 작업을 길게 한다 뭐 인코딩 렌더링을 일단 켰다 하면 몇 시간 이상 쭉 돌린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 이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만원 조금 넘게 차이 나옵니다 십 몇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번 7900도 고려해 볼 만한 수치까지 갔다는 거에요 i7 보다는 오히려 가성비가 좋고 이 i5k 버전한테는 뭐 이렇게 성능 가성비가 좀 처진다 정도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 제가 사실 이거 비용으로 다 해봐도 없이 메리트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구요 뭐 전성비 어 그리고 보드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호환될 확률이 높다 그 정작 게이밍이 성능이 중요하다 싶으면 뭐 저거 쓰다가 나중에 3D로 갈아탈 수도 있고 더불어서 전로소변에 낫다는 거는 좀 더 조용하게 좀 더 쿨링 성능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윈도우 환승 자체도 뛰어나다 라는 걸 봤을 때는 어 나름의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제하지는 못하잖아요 만성비 U100K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가성비가 근데 이거랑 얼마 차이 안날 정도로 만족해서 쓰니까 선택의 폭이 생겼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에서는 그렇다는 거에요 그 밑에 애들은 봤는데 작업에서는 사실 밑에 애들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 점수 자체가 처참해요 처참하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작업 멀티 성능 좋은 거는 딱 요정도 선 요정도 선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평가는 어떤가 이거 살만한 제품이냐 음 모바일 게임 하신다 그러면 7900X 말고 7900X 노멀 추천할만 합니다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한다면 어 근데 솔직히 뭐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그 여러 게임하고 뭐 작업하고 게임을 겸하는데 작업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13600K 가는 게 답일 거에요 7600? 노멀은 그러면 어떤데요 7600 노멀은 그냥 갈만 해요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뭐 여기 있는 어떤 제품하고 비교해도 게이밍 가성비가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7600만큼은 이제 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드만 좀 괜찮은 거 쓰시면 어 한번 좀 추천해 볼 만한 거 같아요 어 물론 저도 월간 견적 일단 짜봐야지 완벽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cpu 가성비 비교표 올려드릴 테니까 고보고 좀 더 명확하게 어 가성비 순위 한번 매겨보도록 하구요 제가 보기엔 제가 한 4등 쯤 돼 4등이면 괜찮아요 제 이긴다는게 12400이나 뭐 5600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음 음 표가 안 나오더라도 한번 사보는 거 추천해 볼 만한 거 같아요 7600 노멀의 경우는요 자 그렇게 어 AMD의 노넥스 리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뭐 비슷한 얘기 잡고 떠든 거 같은데 나름 중요한 내용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길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여러분 모르는 거 아까 ccd 구조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요 어 이 제품이 얼마만큼 그 가능성이 있고 값어치 갖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하나하나 어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굴척굴척 분석 아 분석에 타겐 너무 좀 과장했나 한데 분석에서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번에는 그래프카드 가슴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여러분 빠이빠이 partners 굿 성 кл Zhu 공장 charge cada 구멍 вп 않은 양 공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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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